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지난주에도 게임 1대였습니다. 지난 게임에 사용한 장비는 RS4의 AM-08 모델입니다. 비록 플라스틱 바디이지만 가벼운 동시에 매우 튼튼하고 38만원 가능으로 기본적으로 RS 전자트리거 기어박스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며 호흡보무와 모투만 교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첫번째 게임에는 조금 어이없이 전사하여 다음 게임에는 기지 근처에서 상대팀이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야 쏘아 쏘아 돌아가 페이스로 중앙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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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들어졌나 중앙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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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컷 엠컷 엠커 휴치 derrière 으 확 totalement 맛있어 아 으 으 으 이거 으 소아 저쪽 야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아 너 안 왔어 안 왔어 소아 저쪽 봐 저쪽 아 그쪽 보고만 있어 아 왁탄 맞아 버렸다 다음 게임에도 외부 건물 쪽으로 뛰어 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little 으 티몬에게 이쪽 방어를 맡기고 중앙 창호쪽을 방어하러 갔습니다. 운동장 쪽을 방어하던 티몬이 전사하여 그 자리를 방어하러 갔습니다. 다음 게임은 운동장에서 오는 적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운동장 옵니다!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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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성 없구만 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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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시오! 아 일로와? 아니...들로봐자x3 오넝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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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기라 나 이기라 이기라 나 이기라 이거 왜 쓰게 안되니까 응? 운나 운나 쏘아 쏘아 으 으 으 으 에덴 으 으 에덴 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것 진영을 바꾸어서 다음 게임에는 중앙으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다음 게임에는 중앙으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내 방의 방의 방' 내 방의 방의 방' 내 방의 방' 내 방의 방' 내 방' 시원한 방' 이 이상 이 방' 이거 봐야되나 아레스 에임 08 모델은 입문용 전동건으로는 매우 괜찮은 물건입니다. 비록 플라스틱 바디이지만 충분히 튼튼하며 절명 가격대에 기본적으로 전자트리그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허브꼬무와 모터만 교체해주신다면 매우 훌륭한 게임용 전동건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